반갑습니다. 오늘은 한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를 가신다고요? 예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의 꽃무릇 군락지가 있는 한평 용천사로 자연 보호 백경 중 하나인 상사와 꽃무릇을 활용한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용천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모악산 치유 산책로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하산길로 이용하고요. 오늘은 용천사로 바로 진행합니다. 샤인머스켓 농원이 많이 있어 직판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천사 가는 길에 많은 돌탑들을 조성해 놓아보고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광암저수지 광암저수지인데요. 물이 별로 없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엄청나게 더운데요.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갑니다. 어머니의 장독대인데요. 어머니의 정겹던 목소리가 정말로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찰옥수수와 닭꼬치가 엄청 맛있겠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가게요. 일주문을 지나가는데 옆 공연장에서 멋진 씨가 마음을 끌게 합니다. 목많은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난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년은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등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한평 용천산은 전남 한평군 광합리에 위치한 용천산은 대웅전 정면 돌계단의 오른쪽 샘에서 유리한 이름으로 용이 그 연못에 살다가 승천하여 용천으로 불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천사 약수물인데요. 시원하지는 않지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마셔봅니다. 이제 대웅전을 나와 48경 꽃물을 군락지로 진행합니다. 꽃물읍 백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자연경관 백경 중 48경에 선정된 곳으로 한평군 해보면 용천사 꽃물읍공원 일대에 위치한 꽃물읍 군락을 말합니다. 용천사 꽃물읍군락지와 공원은 국내 최대의 꽃물읍 자생지로 축제의 기간보다는 꽃물읍 개화가 조금은 늦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 60%는 피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사와 꽃물읍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데요. 상사와 꽃물읍의 공통점과 자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외떡잎식물 백한목 수선화과의 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알뿌리를 가진 여러해사리풀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잎이 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다는 슬픈 사연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상사와는 한국이 원산지인 반면 꽃물읍은 일본이 원산지이고 상사와는 봄에 잎이 먼저 나고 여름에 잎이 말라버린 후에 꽃대가 자라 8월에 약간 보랏빛을 감도는 연분홍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꽃물읍은 9월에서 10월에 타는 듯 붉은 꽃이 먼저 피고 꽃이 떨어진 다음 짙은 녹색잎이 나와 다음에 봄에 시든다고 하네요. 그러니 8월의 끝 무렵에 핀 상사와는 시들기 직전에 꽃이며 꽃물읍은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꽃물읍은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꽃물읍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초록식물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다양한 효능들은 놀라울 만큼 다양하고 유익합니다. 뿌리, 줄기, 잎사귀 등 모든 부분이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수와 개선, 피부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 꽃물읍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다양한 효능을 알아가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꽃물읍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즐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곳은 6.25 전쟁시 국군 11사단 20연대 이대대와 빨치산의 최후 격전지로서 우리 국군이 빨치산을 격퇴시킨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년 고찰인 용천사가 소실되었던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갈림길에서 구름다리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직진하면 용천사로 바로 내려갑니다. 아이스 깨기가 겁나게 시원하구만이라. 상사화에도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금술이 좋은 부부에게 늦은 나이의 딸을 보게 되었는데요. 딸은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며 100일 동안 절에서 탑돌인을 했습니다. 당시 2절에 큰 스님 수발승이 그녀에게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스님인 자신의 처지에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알타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듬해 스님의 무덤에 잎이 진 후 꽃이 피어났는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스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꽃의 이름을 상사와 나 전해줬다 하며 꽃말이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길은 모악산 산림욕장이기도 합니다. 모악산은 아늑한 산의 형상이 어머니와 같아서 산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남서부 출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무릇 공원은 한국의 자연 백경에 꽃필 정도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어있는 꽃무릇 중에 가장 화려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꽃무릇 공원은 용천사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을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임으로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